라임 좋았는데. 오, 잘했어요. 라임 너무 정확해. 약해, 약해, 약해. 잘했다. 약해, 약해. 초이, 초이. 초이가 보고 웨이트 맞춰서 와야 돼. 라임 쳐서. 스킵 쳐서요. 스킵 쳐서요. 스킵 쳐서요. 스킵 쳐서요. 스킵. 어, 잘한다. 오, 좋아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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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공방까지 만들어주세요.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. 걸치기만 하면 돼요. 네, 한 주 안에 들어왔습니다. 양세용 선수의 활약 대단한데요? 굉장히 좋은데요? 아니, 이제 나 좀 써줘. 아직, 아직. 한 개만에 이런 타이밍에 써줘야지. 스킵 피할 때 써야겠다. 정경 찬스. 될 것 같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웨이트 세요. 나이스. 슬픽 해보실래요? 못 하신다, 슬픽 낫는다. 여기가. 맞았다. 잡을 것 같은데? 잡았죠. 신 꼭 하신게. 탈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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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은. 오, 테이크아웃이 성공이 되면서. 안쪽으로. 오. 굉장히 좋은 우측에 잘했죠? 공경의 하신가 했더니 김경혜 선수의 샷이. 네. 공경의 선수의 샷이.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1번 스톤을 이제 또 유반장 팀이 만들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상대 스톤을 제거를 하면서 본인의 스톤을 1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. 예. 100점을 줄 수 있는 샷을 지금 했고요. 그렇죠. 상대가 제거를 하기에도 앞쪽 가드 완벽히 가렸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에도 힘든 상황이 될 거거든요. 여기까지 와야지. 네, 거기서 돌 갈 때 같이 닦아주시면 돼요. 굉장히 닦을게요. 파이팅!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잘 나가? 4초 정도? 4초 정도 해야 돼. 좀 빠른 것 같아요. 비슷한데? 네. 비슷해요. 비슷한데? 비슷해요. 명수! 가현이! 명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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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현이! 스윙! 스윙! 우리, 열수봐요. 두 개가야 돼! 아! 두 개가야 돼요! 두 개가야 돼요! 두 개가야 돼요! 스윙! 가현이! 가현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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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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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 이제 그냥 가야겠어 그 다음 누구님? 지금 모두의 우려를 깨고 굉장한 팀워크로 지금 박명수 씨를 품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샷도 만들어주고 스위핑을 시키면서도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박명수 씨가 정말 열심히 스위핑을 했어요 깜짝 놀랐네요